2024년 8월 18일 대형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부흥회가 본당 은혜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성도들과 자녀들이 참석하여 뜨겁게 찬양하며 새벽을 깨웠고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에는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전영현 목사 성경과학선교회 김명현 교수 LJU 어린이성교회 강병우 목사 진검다리 선교회 이무염 목사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를 강사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중부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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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